가끔 이런 적 있지 않아? 혼자 사는 방에 누군가 같이 있는 것만 같은 느낌 말이야 내 방에 누가 있는 것 같아 계속 찜찜하는 게 생기면 동어락을 한번 바꿔봐 아니, 사건 접수라는 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접수가 가능한 겁니다 아, 답답하네, 진짜 김성은 죽이고 김성은 죽이고 본인은 최애자인 척하고 있잖아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? 같은 건물에 계시면 될 것 같아 여기서 뭐해? 여기야! 오빠가 살려둔 돼! 보여주고 싶었냐고서 다음은 너야 어.... bagus 웃음 어헤 거음도 보 Aggelope 아니요 해이 싶어 나 есто